안녕하세요 수은이네 텃밭입니다 아이고 일주일만에 왔더니 이렇게 수박들도 이렇게 크고 있네요 이렇게 꼭 말 안 듣는 애들 있죠 올라가라고 하면 내려가고 가지도 따게 생겼어요 가지도 따게 생겼어요 가지도 따게 생겼어요 오이는 늙어가고 있고 이게 녹염병인가 뭐 또 와있고 뭐 또 와있고 오이 이 가뭄에도 돈보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서류태콩은 나오질 않네요 이렇게 돈보는 나고있는데 오이 어우 너무 뚫었고 가물고 안나온다고 얘네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네 참깨는 벌써 꽃이 핀 꽃도 있고 인제 나오고 있는 것들도 있고 일찍 나온 것은 저렇게 꽃이 피는데 아 뜨거워 뜨겁다 토운데도 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벌써 이렇게 컸어요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커서 열리고 있고 여기도 달리고 있네요 여기도 달리고 있네요 여기도 열리고 있고 너무 거름이 많으면 아 성장해야되겠구나만 한다고 그래서 거름을 덜 줬더니 우리 토라는 잘 크고 있네요 커피 찌꺼기도 갖다 주고 했는데 가물어요 우리 호랑이 강낭콩이 나고 있는데요 너무 더우니까 안에서 말라서 죽고 있어요 안에서 말라서 뜨거워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이야 이렇게 가물어가지고 아우 이거 보세요 안에서 죽었어 말라가지고 참 이렇게 말라서 죽었어 아우 얘가 양빈인가 얘가 양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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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